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별책부록의 성부식 대표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저희 인테리어 별책부록과 그 다음에 우리 땅집TV라는 유튜브 채널과 함께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현장은 춘천에 있는 롯데인벤스 현장입니다. 차근차근히 한번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부분은 저희가 도배로 할 수 있고 필름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세라미 코트라고 성능이 보완된 페인트를 통해서 분위기를 좀 약간 더 화사하게 바꿔보았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거울을 비치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들어왔을 때 공간관이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안에 있어 밖으로 나갈 때 옷이라든가 아니면 겉모습을 확인하면서 붙일 부분이나 이렇게 현관에 거울을 비치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전실 부분의 현관 앞부분인데요. 이 현관 앞부분을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좀 약간 부드러우면서 좀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무광 매트 화이트인데 이런 게 소재한테만 따뜻함이 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넓어 보이는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무광 화이트 제품을 사용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전에 같은 아파트들은 여기가 이제 우드 필름이나 아니면 고동색 필름이나 갈색 필림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화이트로 넓은 분위기와 그 다음에 다양한 소품을 통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이렇게 하얗게 만드는 것이 요즘에 인테리어 추세거든요. 아치 형태로 생긴 이렇게 수잉 중문이 요즘에 이 삼연동과 함께 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집안에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저희가 그래도 거실 다음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가장 특징은 여기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기능이 있는 환풍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이 춥다거나 아니면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시중에 나온 제품이 거의 35에서 4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까지 들어가면 좋은 비용이 다소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추후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 슈젠트는 되게 유용하게 쓰시는 걸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참 권장해 드립니다. 거실 분위기가 여러 가지 마감대를 통해서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중에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데 와이드 월플러스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포인트 타일 대신에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금액도 타일보다는 약간 저렴해서 쉽게 인테리어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마루는 이렇게 잔한 우드색이 걸릴 수도 있고 어느 분 같은 경우는 진짜 검은색을 선택하셔서 느낌이 있는 포인트를 확 주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주방 쪽으로 가시면 바닥 타일은 고급스러운 이런 톤들을 요즘에 고객님들이 많이 선호하세요. 전구색 조명을 받으면 따뜻한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주방은 우리 특히 여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여기 냉장고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되게 좀 약간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D글자로 동선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동선상 편리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게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전등이 있습니다. 여기 전등 근데 이런 간접등 하나를 넣음으로써 이 공간이 더 아늑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좀 밝은 공간을 써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되게 트렌드 있게 나오는 전등인데 일반 LED 등 중에 인테리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전등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집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테리어 여러 마감재들도 효과가 있지만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해보시고 같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보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배전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기 배전함이.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에서 저의 요소를 이렇게 액자로 감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주방에서 밖에 베란다로 나가는 부분들은 원래 기존에는 샤시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중문들은 이렇게 모웨어라든가 아니면 단열들이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인테리어 효과와 그 다음에 단열 효과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 제품으로써 많이 중문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이 중문이 예쁘기 때문에 이 공간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예뻐지는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베란다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이제 화단인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고객님은 편하게 그냥 이런 공간 없이 딱 깔끔하게 막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저희가 공사를 해서 타일로 마감을 해드린 현장입니다. 다음은 거실 부분에서 포인트라는 공간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이 벽인데요. 요즘은 되게 심플한 거를 많이 원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액자와 아니면 다른 소품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스팟 조명을 통해서 그 액자나 아니면 소품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방의 포인트는 이 창을 세 짝을 저희가 두 짝으로 줄인 게 포인트인데요. 이쪽에 이제 가구나 소품을 두시려 놓고 좀 아늑한 공간으로 만드시려고 가벽을 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더 아늑한 공간으로 만드시려고 노력을 했고 필수 창호만 저희가 이제 두 개만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붙박이장은 저희가 이제 무광 매트 화이트 제품으로 설치를 했는데 여기 고객님은 반짝반짝거리는 그 하이그로시 제품이 좀 싫으신 관계로 그러니까 이제 무광 매트 화이트를 통해서 되게 이제 좀 약간 고급스러운가 반짝반짝거리지 않으면서도 되게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이런 제품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파우더 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벽면 같은 경우는 우리 다운 저쪽 벽에서도 사용했던 이 템바 루바를 사용해갖고 모던하면서 깔끔한 느낌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거울이 포인트인데 뭐 감성 조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조명을 켜고 안 켜고의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이제 이 조명이 화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감성적으로 되게 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에서 그 파우더 룸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창호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 창호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했고 사방을 단열 공사를 해가지고 그 단점을 최대한 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 창호 같은 경우는 이 밖에 외부에 맥스로이라는 코팅을 해가지고 생활 보호도 살짝 되면서 그 다음에 단열 필름 붙인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유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리 두께 같은 경우도 보통 원래 24mm를 많이 쓰고 창에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6mm 창호인 이거를 사용해가지고 단열 성능을 최대한 보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팁을 좀 알려드리면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필름을 입힌다거나 아니면 조금만 손을 봐서 다양한 뭐 좋게 더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팁들을 잘 활용하시면 인테리어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롯데인벤스 소개는 저희가 마치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여기 아파트를 공사하는 소요기간은 토요일, 일요일에 공사를 하기가 좀 힘들어서 총 5주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리모델링을 할 현장을 보여드렸고 이 땅집TV와 이렇게 인테리어 별책부록이 한번 만들어가지고 좋은 컨텐츠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